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APA 510-570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PA 510-570은 미국 아메리칸 페트롤리움 인스튜디트에서 미국 소유화학협회에서 수행을 진행을 하는 프레셔 베셀 그리고 프레셔 파이핑 인스펙터 코드 교육이구요.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프레셔 베셀과 파이핑 인스펙션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하실 수 있고 자격증으로 취직과 이직 그리고 승진 같은 것을 하실 수 있겠죠. 시험 스케줄 소개를 드리면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APA 510은 지금 2022년 9월달에 9월 9일부터 30일 동안 시험 윈도우가 열리고요. 이게 데드라인이 시험 접수 기간 마감 기한이 7월 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APA 570은 22년 10월 14일에서 11월 4일까지 인스펙트 윈도우가 열려있고 이 등록 기간은 8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에 APA 510, 570이 3번 이렇게 열리는데 이미 두 회차에 걸쳐서 시험이 마감이 됐고 두 회차, 2회차 시험은 아직 진행은 안되고 있고 이제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년도 마지막 시험을 보실 의향이 있는 분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APA 510, 570 코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 교육 그리고 수강 모집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